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한용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우리 또 성교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1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또 갖고 오지 못한 분이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마치고 또 결단할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의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그런 수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성교에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 한번 내보실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보금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이 되시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즉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바로 마음에 대해선 또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우리가 그런 성교적 헌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참 우수한 우리 조교에 우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류 문화이지요 예 그래서 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한국 그림에는 옛날보다도 참 자랑스럽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 덕분으로 한국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도 이 한류 문화로 인해서 참 보금을 전하기가 참 쉬워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류 문화 중에서 우리 조국이 참 잘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그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참 만든 드라마들이 이렇게 한류 문화를 타고 세계 곳곳에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3년에 걸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대장금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대장금의 후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아주 요리의 장금이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수준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은 이 대장금이 또 뭔가 예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혹시 못 보셨으면은 꼭 한번 보셔요 예 참 볼만합니다 예 먼저 성경 먼저 보고 보셔요 예 아주 볼만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방송되고 한참 이후에 저는 우연히 보게 된 때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루이스빌에 있는 우리 미국 도서관에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이 그곳에 그때는 DVD가 아니고 CD가 나올 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장금이 한 열몇 개 세트로 해갖고 중국말로 더빙된 그 CD가 루이스빌 라이브리에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허진도 있었고 예 거기에 또 보니까 상도 예 상도라는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빌려와서 보다 보니까 그걸 다 봐버렸습니다 예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예 그것을 보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예 허진 허준 허준이죠 허준 대장금 상도 이것들 목회자들이 꼭 봐야 될 드라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보면은 끝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며칠을 그냥 다 봐버립니다 예 봐버리면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혼돈이 되는데 예 이 대장금 장금이란 사람은 조선시대의 중종의 신임을 받은 은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금이라는 이 여인의 삶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청률이 55.5%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청률이 예 그래서 그런 기록을 또 세웠고 이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이 됐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예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CD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 중동까지 이 대장금이 수출되어 갖고요 텔레비전에 그나라말로 더빙이 되어서 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요 대장금 카미노 통화입니다 이분들이 그만큼 이 드라마가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에 감동받고 열광하겠습니까? 혹시나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왜 이 드라마가 왜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열광을 하게 하는가 그래서 한 전문가가 그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바로 이 대장금, 허준, 상도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장금, 장금이라는 인생 속에 바로 메시지가 바로 뭐죠? 어떤 그 시대의 정치적인 풍파, 정치적인 파워 게임 이 속에서도 이 장금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자가 어떤 바깥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고 또 이제 은혜가 되어서 아픈 자를 돌볼 때도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거부하고 오직 아픈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는 인하더라도 아픈 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치료하는 것 바로 메시지가 그것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래서 문화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허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의사로서 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과거를 보고 가는 중요한 일 속에서도 아픈 자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으로 한자를 사랑하는 의사의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상도 어떤 속에서도 바로 비즈니스의 원칙을 지키면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비즈니스의 거래를 이룸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세상에 환원하려고 하는 바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교적 헌신조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자료로 이끌기 위한 보금을 진하는 것 그리고 보금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승기는 모든 활동 이것을 우리는 성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성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에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정말 보금을 증거하며 온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성교적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과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아람 나라가 강해지기면서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성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깥 추력을 하지 못하고 또 먹을거리 등등 이것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굶어서 죽게 된 그런 기하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앞장인 열한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포위당한 성 안에 그 기근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를 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6장 열한기하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 안에 사정이 어떻습니까? 25절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호삼으로 성 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렸다고요? 은? 83개 그리고 비둘기 똥 비둘기 배설문 4분의 1가후 약한 0.3리터 정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0.3리터 정도가 몇 세 갤에 팔렸다고 기록되었습니까? 다섯 세 갤에 팔렸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이 당시에 합해 단위인 은 1세 갤의 가치가 얼마냐?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면 노동자가 4일 동안의 일에서 받는 그 돈의 가치가 은 1세 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 머리 하나 여러분 이 낙타의 짐승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부정한 동물 율법을 어기서라도 이 낙타의 머리를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였다고요? 83개 그러니까 한 세 갤이 4일 일한 노동의 가치의 값이라면 4 곱하기 80 그러면 얼마지요? 321을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낙타 머리 하나가 저 321이니까 거의 여러분이 1년 해서 벌어들이는 1년 연봉 그 가치로 이 낙타의 머리를 한 개 살 정도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먹지도 않고 부정한 동물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배설물 이게 몇 세 갤이었다고요? 예 5 세 갤이었습니다 5 곱하기 4 하면 20일 동안의 일을 하셔야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의 배설물 왜 사람들이 살려 했을까? 평소에는 배설물을 걸음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경신당자들이 이 비둘기 배설물이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살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동의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워낙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의 배설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뭐냐 20일을 일해야 한 달 거의 한 달 월급 그걸로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걸음으로 쓰던 비둘기 배설물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비둘기의 배설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왕이 이제 성을 거닐고 있는데 그때에 두 여인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 왕에게 막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28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러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메 그러니까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두 어머니가 참 이 어머니가 대단하지요 자기 몸을 아들에게 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먹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배를 채운 거예요 그런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 정도로 여러분 인육을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비둘기의 배설무 또 삶아서 먹을 정도지요 이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성경은 이 배경을 읽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통이었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보자 성도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면은 이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합니다 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제 가운데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그들을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시 기관해서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느냐 네 명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이 걸린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으로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네 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성을 향해서 다시 간다 할지라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문둥병자니까 열어준다 하더라도 들어가도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봐야 죽을 거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굶어 죽을 거고 그럴 바야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포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가자 그들이 살려주면 다행히 거고 만약에 죽이게 되면 가만히 있어서 굶어 죽나 가서 그 사람들은 손에 죽나 이왕 죽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네 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도 먹지 못해서 다 지쳐져 있으니까 그 발걸음 발걸음이 정말 온전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억질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발을 질질 끌면서 아마 그렇게 억질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큰 군대가 진격해오는 말소리와 큰 군대의 함성소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네 명의 문둥병자의 힘없는 굶절에서 억질로 걷는 그 발걸음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연약 속에 역사하실 때 그 미전한 그 발걸음이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되게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주위에 해사람의 군대 저 밑에는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생을 도우려고 지금 큰 군대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오구나 아람 군대가 혼비 백산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문둥병자가 그 진지에 가보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비어져 있는 거기에 말이 있고 낙타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그대로 막 된 상태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이 있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고 포예되지 않았고 금, 은이 있고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의 인륙을 먹을 정도로 지금 죽을 증경에 놓인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제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천국에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자기를 비록 버린 백성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자기를 버렸지만 그 영혼들이 그 백성이 살아나야 하기에 이 기쁜 소식을 자기에게만 누리지 않으냐고 성 안에 우리가 정하나요 그래서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를 버린 그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문둥병자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산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제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져도 항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눌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로 내가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저와 여러분을 존경한 자로 삼아주신 은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교주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에 계시는 우리 박규성 성교사님이 간증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동경대학에서 전자학위, 박사학위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대전에서 이제 대학교 교수로서 일하셨습니다 참 젊었을 때 왕성할 때에 한국에서 또 대학 교수의 자리라는 것은 참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일본을 떠나올 때에 그때 일본교회에 다녔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박상은 나중에 일본의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 마음이 항상 부담이 됐대요 아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졌겠지요? 그래서 대학 교수 생활에 젊은 시절에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사우스웨스턴 와서 저희 교회 초창기 때에 그때에 우리 교인이 된 것이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가서 신학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공부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하고 그리고는 일본의 문이 안 열려서 중국으로 가서 또 중국 성교사라서 또 몇 년 또 계시다가 일본의 문을 열려서 지금 일본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가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 그가 성겼던 모교회가 대전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성교 보고 겸 간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교 갈 때 다 말렸던 그 친구들, 친구 집사님들이 이제는 머리가 허얗게 되셔가지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박규석 목사님이 54년생이니까 지금 60, 지금 얼마인가요? 예, 6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 되면 다 은퇴하시잖아요 그 앉아있는 그분의 친구된 집사님들이 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현직에서 다 은퇴하시갖고요 이제 노후에 또 큰 할 일 없이 그냥 뭐 여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그분들이 다 앉아있었어요 그때 박규석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아주 확히네찬 얘기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의 한 경기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된 집사님들은 다 이제 은퇴하시고 아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계시는데 자기는 지금 큰 아이인데 오히려 신학교 갈 때 막 말리고 했는데 지금은 뭐죠? 중국 선교하고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고 왕성하게 보금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인생의 절정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인생의 한 경기, 절정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에 쓰임 받는 자 나이를 청원해서 그 나이에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지만 인생의 절정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성도 여러분 바로 보금,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보금의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네 명의 문등병자가 정말 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을 살릴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8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젖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보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응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금을 전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성 치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보금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먼저 내 안에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쳐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광기하 7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러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하시고 거기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문등병자를 보셔요 성 안에 있는 자기 굶어지고 가는 백성들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배고픈데 내가 살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안정대 없어요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죠? 장막에다 가보니까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수많은 옷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신없이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세요 보니가 또 있어요 또 막 가지고 나 또 감춰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문등병자 네 사람이 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살 길이 있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이 구원의 그 은혜 이 은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부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저러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 속에 저장하고 감추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젖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내가 전할 수밖에 없지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게 된 얘기를 제가 자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이 목해의 길이 가시밭 길이어서 정말 이것이 자신이 없고 희생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도 정말 제가 대학교로 가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기회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의 부르시면 목해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금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참 공부하고 이러면서도 참 주일을 오후에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서도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 시간인데 주일 오후에 보금을 전하는 일에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전도의 삶을 통해서 신방 전도 지금 오늘부터 활동 나가잖아요 우리 팀들이 지금 아홉 명이 헌신하셨어요 지금 세 팀이 오늘 저녁부터 오후부터 저녁 5시 넘을 때까지 이제 보금 전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금 전화로 헌신하니까 내가 이 길로 가도 되겠죠? 아마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협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좀 벗어나려고 싶어서 한 분은 캐롤턴에 지금 있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굉장히 누군가가 이 집에 가서 보금을 전해주세요 이 인포메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엄청나게 새 집인데 컸습니다 요즘 집에 비하면 별로 큰 집은 아니었지만 한 20년 전에 그 집은요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캐롤턴에 새로 짓기 시작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그 리빙룸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벨을 눌렀습니다 갈 때마다 차 안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때를 두시지 않구나 거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보금지를 놓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옵니다 그 나오는 시간에 뒤를 돌아봤는데 창문가에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그 세 아이가 그 창문의 커텐을 살짝 열면서 초롱초롱한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눈길이 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생명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집은 제가 살던 그 집에 비하면 그 당시 제 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집이었어요 그 집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 집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창문 사이에 커텐을 제기면서 빼꼼히 내다보는 그 어린 영혼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아프로 다가왔어요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부모의 영혼 때문에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부어주셨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주님 이민 목회를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분명히 안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 속의 영혼에 대한 그 아픔과 뜨거운 구원의 은혜와 간격이 아직도 내 속에 불타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린 영혼과 눈이 마두치면서 그 영혼의 격렬함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야 돼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나셔야 돼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더 늦게 전에 믿으셔야 합니다 더 늦게 전에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럴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면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단기 가테말라 성교관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가테말라를 가지 못해서 이번에 제가 지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성교 가는 것 성도 여러분 단기 성교 가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 지역에 1년 2년 3년 오랫동안 장기 성교사님들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단기 성교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단기 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성교의 현장 영혼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기면서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불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열정 속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성교의 큰 유익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아홉 명이 헌신하고 어제부터 오리엔테이션하고 지난주에 오늘부터 아홉 명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마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홉 명이 부탁할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앞으로 돌아오는 거듭이 시작할 때마다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러 나갈 거예요 복음 전하러 나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헌신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1년에 3번 달을 다 참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시간을 냈어서 한 번 할 때마다 6번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 참여해 보세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옆에서 구경만 하셔도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구경만 하셔도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셔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마음을 엿고 난 마음을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가보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걱정하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다 두려움 어두움을 몰아낸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처럼 먹고 마시고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탁! 뿍뿍뿍 그 은혜 속에 적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전해야 될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될 책임과 그가 의구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게 해야 됩니다 열한기야 7장 9절 말씀 한 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혼자 먹고 마시고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뭘까요? 그들이 먹고 굶주림 속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혼자 이 아름다운 소식 먹고 마시고 배우고 채우고만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구나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우리가 왕궁에 가서 전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고리소정에서 구원 받았다면 이 문등병자가 가졌던 이 아픔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만을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혹시나 아니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문등병자가 가졌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이 기쁨을 전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 삶 속에 감싸는데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침묵하고 있도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부담감 이게 문등병자가 가졌던 부담감이 아니겠습니까? 의미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마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만나곤 한다에 이 거룩한 부담이 너무너무 그의 삶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로마스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스 1장 14절에 사도마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내가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겸하고 나니까 내가 이것 전하지 않고는 빚을 갖고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한 부담감 사도마을은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는 것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교적인 삶은 결코 오늘 하루만 있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증가하는 이 성교적 삶 그것은 행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깊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불타오르는 거룩한 부담감 사도마을을 빚진 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 물질로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시는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피 흘린 만큼 전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만 그 힘은 희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범인은 해로당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12장의 범인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의 손에 순결을 당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놓습니다 베드로를 승교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잡히자 교회에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 거처에 와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정말 이게 진짜 베드로인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당하는 피팍이 이렇게 올 때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시래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널리 퍼지고 믿는 자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희생의 피를 희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거절당하는 체면의 수모를 당하는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의 허신은 다 다르겠지만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그 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성교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교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